네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. 거동하십쇼 저 여기 저 대동아파트 사는데 저 가다오면 SK 대리점이 있습니다. 어디에 있는지 오십쇼 이러면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SK 대리점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시장 와서 물건 좀 많이 사요 아 지금 업종 사봤어요 진짜요? 네 알았어요 네? 우리 마트 수도 수산 아 여기 아 여기 전파차도부터 가고 이 집에 콧구마 좀 마시고 저 집 단찬도 마시고 많이 팔아도요 자 놀이 때립니다 연하의 남장 원키로 하인달래 원키로 나는 나름 아름다운 아저씨 나는 나름 아름다운 아저씨 모를 땐 누구나라고 문화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도 설레고 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들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영화의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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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영화의 남자 모를 땐 누구나라고 문화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을 설레고 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늘리세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영화의 남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영화의 남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Phar